그래서 어제 이제 이 시간이죠? 이 시간. 아, questo라니까.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도 뭐하고 있었어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랬더니 이거는 원래 questa ora예요. questa ora, questa ora. 그랬더니 guardabola tibu. TV 보고 있었지. 어제 나 TV 봤어. 그래서 guardabola tibu. TV를 보고 있었지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뭔가 추궁하듯이. E poi? 해서. 그리고 그 다음은 빨리 얘기하라는 거죠. E poi? 그랬더니 laborabo per sette ore. er molto stanco. 뭐 이렇게 된 거죠. per questo non potavi uscire con me.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제 왜 자기랑 안 가는가 막 추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laborabo per sette ore. 나 일곱 시간 동안 계속 일을 했다는 거죠. er molto stanco. 그래서 계속 또 피곤했다. 뭔가 계속.